오늘 밤은 나가줄래 쳐다보지마 내 목소리 듣지도 마 문자 해도 안 볼 건데 사진 보내도 확인 절대 안 할 건데 지루해 피곤해 배고파 오늘은 유난히 심란해졌어 어떻게 몰랐어 그럼 처음부터 그렇다 얘기를 하지 누구라 해도 어디라 해도 낮이든 밤이든 뭘 좋아한대도 솔직히 말할게 나도 보고 싶었다고 나와네 캐스파라디오 캐스파라디오 Greta գյժվ standards ՝ɑzi Հ